올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취업률이 낮아졌는데도 내년 입학 경쟁률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 로스쿨이 지난 11일 마감한 2014학년도 로스쿨 경쟁률을 보면 120명 모집에 454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남대 로스쿨은 671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9.59대 1로 집계됐습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로스쿨뿐이어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